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월 첫째 주 경기도의 핵심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브리핑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입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이번 주 초강력 대응 방침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와 강제 격리에 들어갑니다. 어길 시 벌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관광업계와 골목상권 등 곳곳으로 타격도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각 분야별 전담팀도 빠르게 꾸려 집중 관리 중입니다. 아주대병원의 중증 외상환자 진료방해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주는 제도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회 3만 5천 원, 최대 6회 21만 원까지 면접만 봐도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경기도가 기획한 건데요. 도민들이 공모로 선정한 16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의 경기도 어떤 모습일지 의미 있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